아! 포스티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살려주세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이러다 사고 나겠어!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앰버의 쿠션도 포스티를 멈춰주세요. 와! 포스티가 안전하게 정지했어요. 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휴! 다음부턴 정비를 자주 받아야겠어. 자동차 미니가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살려주세요! 어서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아우! 으으으으... 무서워요.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어휴! 초파이로 두부턴을 두려주세요. 콜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어휴! 미니를 클릭해서 안전하게 끌어올려주세요. 무서워요.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미니를 잡아서 땅으로 옮겨주세요. 미니를 잡아서 땅으로 옮겨주세요. 대단해! 고마워! 우와! 꼬마 자동차 미니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저런! 숲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친구들이 위험해요. 얘들아! 어서 나무 위로 피하자! 그래! 곧 구조대가 올거야!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살려주세요! 걱정마! 금방 구해줄게! 로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로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야호! 고마워! 물을 뿌려서 불을 모두 꺼주세요. 물을 뿌려서 불을 모두 꺼주세요. 빨리 불 좀 꺼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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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고마워! 고마워!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야호! 앗! 이제 완료! 소화기를 써서 불을 모두 꺼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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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야호!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덕분에 살았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런, 수프키의 몸에 실수로 피르침이 꽂혔어요 수프키 살려! 너무 아파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나 좀 살려줘 걱정마 우리가 처리할게 출동! 출동! 엠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엠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엠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야챠! 변신 완료! 엠버의 방패로 번개를 달아주세요. 엠버의 방패로 번갈 아으니 거라 하지 않으면 더 쉽게 획정하는 것 같네요. 엠버의 방패로 번갈 아는 것입니다. 엠버의 방패로 번갈 아는 것입니다. 엠버의 방패로 번갈 아는 것입니다. 엠버는 네버는 피아노 전기 WSF에 엠버는 멈추다 있나요? 엠버가 대입에 녹아주셔서 예상이 사weed도 생각합니다. 엠버는 지금쯤은 스스로 만들어 translated크를. 엠버는 tuck을 받기 때문에 술을 벌여주는 것입니다. 고마워. 야호! 폴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렛츠하! 변신 완료! 렛츠하! 내 몸이 꼭 장성이 될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스푸키에게 붙은 물건들을 모두 떼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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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자석이 되었던 스푸키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번개를 맞고도 살아남다니! 난 정말 대단해! 뭐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런! 마린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 뒤집혀버렸어요. 으악! 도와주세요! 배가 뒤집혔어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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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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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걱정마! 금방 볼 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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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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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무사히 바다에서 구조되었어요. 정말 무서웠어. 역시 구조되가 최고야.